중국 시장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 가운데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등 브랜드 품목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코트라 칭터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기업 브랜드 연구센터가 최근 170개 품목의 브랜드 파워 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, 오리온, 락앤락 등 3개 기업이 총 6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 자리에 올랐습니다. 삼성전자는 휴대전화, TV, 모니터 등 3개 품목에서 초코파이를 주력 제품으로 둔 오리온도 2년 연속 파이 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. 락앤락은 작년 밀폐용기 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일본의 타이거를 제치고 스테인리스 보은병 분야에서도 1위에 올랐습니다. 이번 조사에서 미국이 29개 품목에서 최고 브랜드를 지켜 해외 국가 중에서는 1위였으며 6개 최고 브랜드를 보유한 한국과 독일은 공동 2위였습니다.